5천년 유대인의 삶과 철학 탈모드 지은이는 S 샤이니아 옴기니는 홍순도 발행은 석유출판사입니다 탈모드는 5천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유대민족을 지탱시켜온 생활규범이자 지적 재산인데요 그리스도교의 성경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아 이슬람교의 코란과 함께 인류 문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재산, 애정, 인간관계, 습관, 소통, 번민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때는 언제나 탈모드에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탈모드는 유대인의 지적 재산, 정신적 지조로서 그들의 장대한 역사이자 탁월하고 화려한 문화의 원천입니다 또한 오래된 고전이면서도 오늘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신선한 발상 탁월한 지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사람의 도리, 자신과 타인, 결혼과 가정, 육체생활, 도덕생활, 사회생활 총 6개 챕터에 119개의 지혜의 글이 담겨 있습니다 탈모드는 유대 역사의 영원한 보고로 지금도 그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21세기 무한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탈모드의 저세술과 삶의 지혜는 인생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라 지혜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모든 이에게 가르침을 주는 겸손한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보다 더 못한 사람일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그는 친구가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는다 그는 남의 질문에 서둘러 대답하지 않는다 그는 핵심을 물어보고 문제의 요점을 정확히 짚어낸다 그는 먼저 알게 된 사실을 먼저 말하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나중에 말한다 그는 들어본 적 없는 일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솔직히 말한다 그는 진리를 직시하고 허튼 소리를 하지 않는다 저작물이 그의 지적 수준을 뛰어넘었다면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나뭇가지는 무성하나 뿌리가 짧고 적은 나무와 같다 이런 나무는 폭풍우가 불어닥치기만 하면 뿌리채 뽑혀 날아간다 지혜가 그의 저작물을 뛰어넘으면 이를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가지는 적으나 뿌리가 길고 무성한 나무와 같다 이런 나무는 태풍이 불어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예언자 에레미아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 제 뿌리를 시내가에 뻗어 무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움 없이 그 잎이 푸르고 가문에도 걱정 없이 줄고 열매를 맺는다 이어 지혜로운 이들과 어울리는 이는 지혜를 얻고 우둔한 자들과 사귀는 자는 해를 입는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의 비유될 수 있을까 향유 파는 가게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의 비유된다 그 사람은 비록 가게에서 향유를 사지 않았더라도 이미 그의 옷에 향기가 배어 있어 향기가 난다 하지만 생선가게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비록 그곳에서 아무것도 사지 않았어도 비린내가 난다 그리고 오랫동안 비린내가 그의 옷에서 떠나지 않는다 사자의 젖 페르시아의 한 왕이 중병에 걸렸다 의사는 왕에게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암사자의 젖을 먹어야 한다고 말했다 왕이 신하들에게 물었다 누가 나를 위해 암사자의 젖을 구해 오겠느냐 그때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섰다 저에게 양 열 마리만 주신다면 암사자의 젖을 구해 오겠습니다 그는 양을 데리고 사자굴로 향했다 암사자는 새끼들에게 젖을 물리는 중이었다 첫째 날 그는 멀리서 암사자에게 양 한 마리를 주고 지켜보았다 암사자는 신하가 준 양을 단숨에 먹어치웠다 둘째 날 그는 조금 가까이 다가간 뒤 또 양 한 마리를 암사자에게 주었다 이렇게 열흘이 지나자 그는 암사자와 매우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암사자의 털을 쓰다듬고 새끼 사자들과 장난도 칠 수 있었다 그리고 암사자의 젖을 얻는 데 성공했다 그는 암사자의 젖을 가지고 왕에게 돌아가는 길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몸에 각 기관들이 다투고 있었다 그의 발이 말했다 다른 기관들은 나와 비교할 수 없어 내가 암사자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암사자의 젖을 얻지 못했을 거야 다 내 덕인 줄 알라고 손이 말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없었으면 누가 암사자의 젖을 짤 수 있었겠어 눈이 말했다 흠 내가 길을 안내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 거야 심장이 말했다 다 내 덕이야 내가 없었다면 이런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실행에 옮겼겠어 그때 혀가 말했다 천만에 내가 없었으면 너희들은 아무 소용도 없었을 거야 그러자 신체의 모든 기관들이 혀를 비웃으며 말했다 너 따위가 감히 우리와 비교해 뼈도 없이 항상 어두운 입 속에 숨어서 사는 내가 말이야 이의 혀가 반박하며 말했다 곧 알게 될 거야 오늘 내가 너희보다 최고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겠어 잠에서 깨어난 신화는 성으로 돌아왔다 그는 왕 앞에 엎드려 말했다 제가 개의 젖을 구해왔습니다 왕은 노발대발하며 소리쳤다 뭐라고 감히 내 앞에 개의 젖을 가져오다니 이 자를 당장 교수형에 쳐라 신화가 끌려가자 그의 몸에 기관들 모두 놀라 벌벌 떨었다 혀가 말했다 내가 말했지 내가 최고라고 너희들이 나를 인정한다면 내가 목숨만은 살려주마 몸의 다른 기관들 모두가 혀의 말에 동의했다 그러자 혀는 사형 집행관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왕께 들을 말이 남았습니다 그는 다시 왕 앞에 끌려갔다 왜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것은 개의 젖이 아니라 왕의 병을 낫게 해줄 암사자의 젖이 분명합니다 왕의 주치의는 그가 가져온 것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암사자의 젖이라고 증언했다 암사자의 젖을 마신 왕은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왕의 병이 치유되자 신화는 큰 상을 받게 되었다 신체들의 기관들이 앞을 다퉈 혀에게 말했다 앞으로 우리는 너를 우리 니더로 섬기기로 했어 내가 우리보다 훨씬 위야 이 우아는 말이 사람을 사지로 내몰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교훈을 들려준다 희망 옛날에 한 남자가 왕의 노여움을 사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남자는 왕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이렇게 말했다 임금님의 소중한 말을 1년 동안 맡겨 주신다면 하늘을 아는 법을 가르치겠습니다 이어 그는 만약 1년이 지나 말이 하늘을 알지 못하면 그때는 사형의 처에도 좋다고 말했다 왕은 남자의 단언을 받아들였다 대신 1년 후 말이 하늘을 알지 못한다면 사형에 처하겠다고 말했다 남자와 같은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어떻게 말이 하늘을 알 수 있단 말인가 1년 안에 왕이 죽거나 아니면 내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말이 죽을지도 모르고요 또 1년이 지나면 말이 날 수 있게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인생에는 많은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 포기하거나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인 생각에도 반드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희망에만 기대고자 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이나 희망이라는 자는 거짓말을 못한다는 가르침도 잘 새겨보아야 한다 다음은 유대인의 또 다른 철학이 담긴 이야기다 개구리 세 마리가 우유통에 빠졌다 첫 번째 개구리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두 번째 개구리는 이 통은 너무 깊어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다면서 우유 속에서 빠져 죽었다 세 번째 개구리는 비관도 낙관도 하지 않고 코를 우유 밖으로 내밀고 뒷다리를 이용해 우유 속을 헤엄치며 다녔다 그런데 다리에 뭔가 딱딱한 것이 걸렸다 개구리는 간신히 그 딱딱한 것을 딛고 일어서게 되었다 세 번째 개구리가 헤엄치며 이리저리 돌아다닌 결과 버터가 만들어진 것이었다 세 번째 개구리는 유유히 우유통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이긴 자가 강하다 세상에서는 약하면서도 강한 자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네 가지 있다 무기는 사자에게 공포감을 주고 거머리는 코끼리에게 공포감을 주고 파리는 정갈에게 공포감을 주고 거미는 미에게 공포감을 느끼게 한다 그거 힘이 강하다고 언제나 강한 것은 아니다 아무리 약한 자라도 강한 자를 이길 수도 있다 나는 누구인가 너와 내 이웃은 어느 누구도 모두 소중하다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똑같이 뭔가를 필요로 한다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재산을 가족, 친구, 사회에 기부해야 한다 나 자신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도 꾸준히 키워야 한다 자아실현은 타락한 세상을 피해 사는 것도 혼자만의 세계에 남아 세상과 담을 쌓는 것도 아니다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세상에 기여할 때 비로소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되 결코 자만하지 말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최대한 누리되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되 지나치게 잘난체하지 말라 분수를 알아라 자신의 능력을 키우되 과신하지 말라 우리가 애써 노력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성취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자신만을 위해 노력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언제 깨닫게 될까 죽어 천당에 간 사람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는다 성실하게 일을 했는가 배움을 위해 시간을 투자했는가 자손의 번식을 위한 일에 동참했는가 자신의 구원을 위해 노력했는가 지혜에 대해 토론했는가 사물의 본질을 깊이 탐구했는가 하루는 낮비 엘리사가 배고픔에 지쳐 잠이 들었다 꿈에서 그는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었다 그가 물었다 저는 인간 세상에서 얼마나 더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하느님께서 대답하셨다 아들아 너는 내가 이 세상을 다시 태초 상태로 되돌려 놓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된다면 넌 아주 행복해지겠지 제가 어찌 저 혼자만의 행복을 위한 것을 바라겠습니까 저는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사는 스스로 인간 세상으로 내려갔다 철학자들은 이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자기 연민에도 빠지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세상에 얼마만큼 기여했느냐에 관심을 가진다 자기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에게 마음을 털어놓아야 할지 아는 사람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너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타락한 인간 세상에서 왔다 너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먼지가 휘날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간다 너는 누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건가 하느님 신성하고 거룩하신 하느님에게 털어놓을 것이다 그분은 언제 어디에서나 나를 지켜주신다 세상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그 일의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수확할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플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잘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을 버릴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느니라 이 세상 최초 인간이었던 아담은 빵을 먹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까 먼저 밭을 갈고 먼저 밭을 갈아 실을 뿌리고 그런 뒤 그것을 갖고 걷어들여서 바 가루를 만들고 반죽하고 굽는 등 열다섯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돈만 있으면 손쉽게 빵을 살 수 있다 옛날에는 혼자서 해야 했던 열다섯 단계 일들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빵을 먹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으면 안 된다 최초의 인간은 입을 옷 하나를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했을까 들에 가서 양을 사로잡아 그것을 키워 털을 깎고 그 실로 털을 만들어 옷감을 짜고 그것으로 다시 옷을 지어 입기까지는 많은 수고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돈만 있으면 양복점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사입을 수 있다 옛날에는 한 사람이 해야 했던 많은 일들을 여러 사람이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옷을 입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려라 유대인은 전통적으로 어느 정도 분노의 감정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불공정에 대한 표현 중 하나임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타인에 대한 무절제한 분노나 이성을 잃은 분노는 반드시 절제해야 할 감정이다 상대방의 성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모습을 보면 파악할 수 있다 술 마시는 방식 돈 쓰는 방식 그리고 화내는 모습이다 또 혹자는 농담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사람은 네 가지 성격으로 나뉜다 1. 쉽게 화내고 쉽게 푸는 사람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비슷하다 2. 잘 화내지 않고 잘 풀지도 않는 사람 잃는 것과 얻는 것이 비슷하다 3. 잘 화내지 않고 잘 푸는 사람 성인 같은 사람이다 4. 쉽게 화내고 쉽게 풀지 않는 사람 악인 같은 사람이다 지식이 깊지만 성격이 급한 판관이 있었다 5. 그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펼치곤 했다 하지만 헤어진 후에는 언제나 자신의 언동에 대해 후회했다 그가 한 예언자를 찾아가 물었다 어떻게 하면 남한테 욕하는 버릇을 굳힐 수 있습니까 남한테 하는 욕을 자신에게 해보십시오 아니면 욕하기 전에 내가 한 욕은 결국 나한테 되돌아오게 돼 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욕을 하지 않게 될 것이오 예언자의 충고를 받은 그는 드디어 자신만의 해결 방법을 찾아냈다 즉 욕을 하고 난 뒤 상대방에게 사과와 함께 큼지막한 선물을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남을 욕한 데 대한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점차 자신의 감정을 다세릴 수 있게 되었다 선물이 자신의 나쁜 성격을 고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어느 날 두 사람이 힐렌을 찾아와 강요하듯 말했다 내가 한쪽 다리로 서 있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배우는 학문을 모두 말해보시오 그러자 힐렌은 태연스럽게 대답했다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시오 삶에 관한 세 가지의 충고 어느 날 사냥꾼이 70종류의 말을 하는 새 한 마리를 잡았다 제가 사냥꾼에게 애원했다 저를 풀어주신다면 세 가지 충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냥꾼이 대답했다 그 충고가 무엇인지 먼저 말해다오 맹세코 널 풀어줄 테니 첫째,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지 마세요 둘째,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애써 믿지 마세요 셋째, 포수님이 오르지 못할 나무는 오르려고 절대 힘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제 다 알려드렸으니 어서 저를 풀어주세요 새의 말이 끝나자마자 사냥꾼은 약속한 대로 새를 풀어주었다 자유를 되찾은 새는 높은 나무 위로 날아가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참 멍청하군요 자기 입속에 들어있는 귀한 진주를 알아보지 못했으니까요 화가 난 사냥꾼은 다시 새를 잡으려고 새가 앉아있는 나무 위로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절반도 못 올라가서 그만 땅에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다 새는 그를 바라보며 비웃었다 당신은 진짜 바보군요 내가 조금 전 당신에게 했던 이야기를 잊어버리다니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후회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은 나를 풀어주자마자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은 절대 믿지 말라고 했는데도 당신은 너무 쉽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고 했는데도 당신은 나를 잡으려고 나무에 오르다가 떨어져 다리까지 부러졌잖아요 말을 마친 새는 어디론가 호련히 날아가 버렸다 내일의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말라 내일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내일은 돌아오지만 당신은 영원히 살 수 없으니 당신이 속하지 않는 세상을 위해 걱정하지 말라 당신을 의심하는 사람과 의논하지 말고 당신을 시기하는 사람에게 당신 계획을 말하지 말라 여자와 그 여자의 경쟁자에 대해 상의하지 말고 비겁한 자와 전쟁에 대해 의논하지 말라 상인과 장사에 대해 의논하지 말고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값에 대해 의논하지 말라 인색한 사람과 기부에 대해 의논하지 말고 냉혹한 사람과 선행에 대해 의논하지 말라 게으른 사람과 일에 대해 의논하지 말고 임시 고용인과 일의 완성에 대해 의논하지 말라 성숙하지 못한 고용인과 중요한 일에 대해 의논하지 말라 그런 사람한테서 무슨 쓸모있는 아이디어가 나오겠는가 너는 언제든지 경건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라 율법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사람 내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내가 실패했을 때 고통을 함께 나눌 사람과 가까이 지내라 자기 자신의 경험과 내면의 소리를 잘 들어라 그보다 더 믿음직한 조언자는 없다 높은 탑에서 망보는 일곱 경비원보다도 자신의 경험과 마음의 소리가 훨씬 좋은 충고를 해준다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도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청하여라 그분은 분명 너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 아들아 가능한 한 겸손하게 처신하되 너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 하느니라 누가 죄 짓는 자를 변호해 주겠느냐 누가 자신의 삶을 수치스럽게 하는 자를 좋아하겠느냐 오만한 사람, 잘난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가족한테서도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의 가족은 처음에는 모두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나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그의 곁에서 멀어져 간다 처세의 도 인간의 육체는 마음에 좌우되고 있다 마음은 보고, 듣고, 걷고, 서고 기뻐하고, 굳어지고, 부드러워지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교만해지고, 설득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탐구하고, 반성한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차이다 인간은 보통 60년, 70년, 80년, 100년을 산다 그러나 10년을 산다 해도 한꺼번에 100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씩 산다 나아가 1시간, 1시간, 1분, 1분씩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루하루가 인생의 전부이며 나아가 1초, 1초가 전 인생인 것이다 인간이 오늘을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장 충실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기에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생애 최초의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더없이 활기차고 희망찬 하루를 보내게 될 것이다 당신이 살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다 바로 이 순간만이 중요한 것이다 누구를 비난해야 한다면 초점을 그에게만 맞추도록 하라 예를 들어 누구를 비난하면서 그의 가족이나 친지, 종교에 대해서까지 험담을 해서는 안 된다 한 사람을 비난하면서 여러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원한을 사면서까지 누구를 돕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로 인해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 사실을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입은 피해는 부풀려서 말한다 반면 도움을 받은 사람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다 이론과 실천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크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론은 잘 알면서도 막상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면 대체로 망설이기 일쑤이다 그런 사람이 가진 지식은 아무리 많아도 별반 쓸모가 없다 그것은 마치 보물을 괴짝에 잔뜩 넣어두고도 한 번도 꺼내 쓰지 못하는 물건과 같다 아무런 계산도 없이 사랑을 베푸는 것은 자비로운 행위이며 그 행위 자체가 신성하다 사랑을 베풀다 보면 정말 고마워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런 사람 한 명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나라마다 표현 방식은 다르더라도 서로 유사한 격언들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이 격언들이 경험을 통해 혹은 사물에 대한 오랜 관찰을 통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경험과 관찰이란 세상 어디에나 존재한다 남을 헐뜯는 것은 살인보다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만 죽이지만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험담을 한 자와 그 험담을 막지 않고 들은 자 또 이 험담으로 피해를 보는 자가 그들이다 남을 비방하고 중상하는 자는 흉기로 사람을 해치는 자보다 죄가 더 크다 흉기란 가까이 가지 않으면 상대를 해칠 수 없지만 중상은 멀리서도 사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불유의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 이미 결혼한 여성과 가늠하는 자 공개적으로 이웃을 비방하거나 뒷담화를 하는 자 일보다는 술과 노름에 빠져 사는 자이다 그러므로 공개적으로 이웃을 비방하거나 괴롭히느니 차라리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원수와 원한 두 친구 A와 B가 있었다 A가 B에게 낫을 빌리러 갔다가 거절당했다 다음날 B가 A에게 외투를 빌려 달라고 했을 때 A가 너는 나에게 도끼를 빌려 주지 않았지만 나는 너에게 외투를 빌려 줄게 난 너와 다르니까 라고 한다면 원한이 생긴다 고집불통으로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원수와 원한을 많이 만든다 남에게 망신당하는 것을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남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면 견디기 힘들어한다 망신을 준 사람과는 원수가 되고 화를 풀기 전까지는 좌불안석으로 하루하루를 보낸다 원한은 언제나 우리를 분노로 들끓게 하며 끊임없이 이웃에게 당한 억울함을 되내게 한다 끊임없이 이웃에게 당한 억울함을 되내게 만든다 그리고 이렇게 충동질한다 저자는 내가 난관에 처했을 때 너에 대한 도움을 거절했어 그런데 지금 너에게 도움을 청하다니 너는 그를 도와줄 필요가 없어 원한은 언제나 이런저런 괴변으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한다 성경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조금의 차별을 두지 말고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의미다 만약 당신이 이웃에게 작은 잘못이라도 저질렀다면 당신은 그 일을 매우 심각하게 여길 것이다 거꾸로 당신이 이웃에게 좋은 일을 많이 했다면 당신은 그 일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웃이 당신에게 약간의 도움을 줬다면 당신은 그 일을 대단한 일처럼 생각할 것이다 반대로 이웃이 당신에게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면 당신의 눈에는 그 일이 그다지 심각해 보이지 않을 것이다 강자란 어떤 사람일까 바로 적을 친구로 삼는 자이다 축복의 말 어느 유명한 학자가 라삐에게 축복의 말을 부탁하자 그는 즉석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한 나그네가 사막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몹시 지치고 허기지고 갈증이나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습니다 그 나무에는 달콤한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고 무성한 가지와 잎이 시원한 그늘도 있었지요 옆으로는 작은 냇물이 흐르고 있었고요 나그네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열매를 따먹고 신의 물로 해갈했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가 되자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나무야 내가 어떤 말로 감사의 인사를 해주면 좋을까 사람들이 실수 있는 편안한 그늘을 가지길 바란다고 하고 싶지만 넌 이미 그것을 소유하고 있어 달콤한 열매가 열리라고 축복하고 싶지만 내 열매는 이미 충분히 맛있어 내 몸을 살찌우는 물이 충분히 공급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것도 이미 충분해 그러니 이런 말로 너를 축복해주고 싶구나 하느님이 도우심으로 내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 많은 나무가 너처럼 훌륭한 나무가 되기를 바란다 이야기를 끝낸 나피가 학자에게 말했다 저 역시 우아 속의 주인공처럼 당신에게 어떤 축복의 말을 해야 할지 고민스럽습니다 당신에게 최고 축복은 무엇일까요 당신이 박학다식의 지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싶지만 당신은 이미 깊은 학식을 갖췄습니다 부자가 되라고 축복하고 싶지만 당신은 이미 충분히 부여합니다 자손이 번성하기를 축복하고 싶지만 당신은 이미 많은 자손을 두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축복으로 당신의 아들과 딸들이 당신처럼 훌륭하게 자라기를 빌겠습니다 내 아이가 자기 길을 찾아 순항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래야 평생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가정의 규범을 정할 때에는 가정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기준으로 삼아라 이에 대해 탈모드는 우리에게 내 아들이 부정한 고기와 술을 탐하는 자와는 사귀지 못하게 하라고 조언한다 이는 부모들한테도 적용되는 말이다 건강에 대하여 3,000년도 넘은 더 오래전부터 유대인은 전염병이나 역병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병을 예방하기 위해 몸을 자주 씻어 깨끗이 한다든가 건강에 관한 처치를 실행하고 있었다 유대인이 집단을 이뤄 사막을 여행할 때 한 사람이라도 질병에 걸리게 되면 그것은 돌림병으로 발전되었고 이 돌림병은 집단 전체를 감염시키곤 했다 따라서 유대인은 옛날부터 건강한 생활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청결인데 어쩌면 이는 경건함 보다 우선한다 음식을 만들기 전과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전염병을 옮기는 것과 같다 자신이 사용한 물컵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도 안 된다 이로 인해 다른 이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인간에게 유익한 땀에는 세 가지가 있다 병에 걸린 뒤 나는 땀 목욕하고 흘리는 땀 그리고 누동으로 인한 땀이다 뜨거운 물로 목욕한 뒤 바로 찬물로 헹구지 않는 것은 마치 용광로에서 재련된 차를 즉시 차가운 물에 넣지 않는 것과 같다 나피 가말리엘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부러운 점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다 즉 음식을 먹고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성생활을 할 때 정도를 지킨다는 점이 그것이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위의 3분의 1만 먹고 3분의 1만 마시고 3분의 1은 피워둔다 절약을 하기 위해서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든 음식은 간단하고 소박하게 먹는다 다음은 그들의 건강법 중 일부이다 너무 오래 앉아 있지 않는다 치질에 좋지 않다 너무 오래 서 있지 않는다 심장에 좋지 않다 너무 오래 걷지 않는다 뼈에 좋지 않다 안고 서고 걷는 일을 공평하게 3분의 1시 분배하라 여행 성교 돈 노동 음주 수면 뜨거운 물 사용 오라 이 여덟 가지는 지나치면 해롭고 적당히 하면 이롭다 알코올 도바 범죄 이 세 가지는 인간을 해친다 운동은 인간의 육체를 건강하게 하고 질병을 예방해 주지만 평소 건강한 사람들은 운동을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운동을 하면 인체는 활성화된다 몸은 운동을 통해 열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이 에너지는 체내에서 힘을 형성하며 나중에는 몸 밖으로 배출된다 그리고 운동으로 나쁜 습관을 줄이거나 없앨 수도 있다 의사들은 운동이야말로 인체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보약보다 더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 또 운동을 할 때는 강약이 있어야 한다 힘을 너무 많이 쓰는 운동은 호흡에 나쁜 영향을 끼치며 격렬한 운동은 몸을 피로하게 한다 그러므로 너무 긴 시간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슬픔에 너무 오래 빠져 있지 말고 일부러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마라 마음의 기쁨은 사람을 활기차게 하며 즐거움은 사람을 장수하게 한다 질투와 분노는 수명을 줄이며 걱정은 노화를 앞당긴다 마음이 즐겁고 정상적인 욕망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먹어도 다 맛있다 아름다운 소리, 분경, 미, 향기는 인간의 정신 상태를 긍정적으로 만든다 감정의 변화는 인간의 몸에 큰 영향을 미친다 건강한 사람은 안색이 좋고 목소리가 유쾌하며 에너지가 넘친다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표정이 어두워지고 활력이 사라진다 그리고 얼굴 색이 변하고 기분이 우울해지며 목소리에 힘이 빠진다 맥박도 약해진다 유쾌한 일이 생기면 신체에는 긍정적 변화가 일어난다 몸이 튼튼해지고 목소리가 높아지며 표정이 밝아진다 이어 동작까지 민첩해지고 맥박이 빨라지며 체온이 상승한다 그뿐만 아니라 뺨이 상기되고 눈도 빛난다 공상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오랜 시간을 생각하는 데 쓰며 사회생활을 거부한다 게다가 과거에 즐거웠던 기억마저 잊어버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그게다라면 아무리 유명한 의사라고 해도 지루할 방법이 없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탈모들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